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오전 9시 39분입니다 정치와 연애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입에 많이 오르는 사람이나 정당이 결국은 선거에도 이깁니다 사람 이름에 많이 오르는 스타나 가수나 정치인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론조사한 걸 이틀 전에 발표한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9.7%로 떨어졌습니다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2.4%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0.8%포인트 떨어져가지고 한 주 사이에 3.2%포인트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나경원 이 두 사람이 서로 격돌하고 신구세대를 대표하니까 세대 대결 양상도 보이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 흥행이 성공했다 똑같은 날 어제 당원 투표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당원 투표율이 얼마냐 하면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36.16%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높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례가 없는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약 32만 8천명에 달하는 당원들 당원들이 어제부터 나흘 동안 7일부터는 7,8,9,10 나흘 동안 투표를 하는데 32만 8천명이 투표 대상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투표율이 한 5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4년 김무성, 서청원 이렇게 격돌을 했을 때 31.7%인데 이미 이걸 어제 이틀 만에 넘겨버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에너자이저 됐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들도 바깥에서 민심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면서 지켜보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투표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당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많은 당원이 투표할수록 결과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당원들도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경원, 규호영 후보 측은 불안한 젊은 후보에 대하여 미개감을 느낀 당원들이 결집에서 조직표가 움직인 결과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당원 투표 7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되어 가지고 오는 11일 자기 당대표를 공식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은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고 당원 상대의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도 달리고 있는 이준석 36살 후보의 당대표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4차 TV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나경원, 이준석 두 사람이 상당히 격렬한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방송에 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방문하기도 했고 연설회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발언도 해서 통합에 기여했다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규판을 하면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호응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입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호영 후보도 이준석 씨를 향해서 당 안팎에서 윤 전 총장을 디스하는 듯한 발언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주 후보는 나 후보의 원내대표 시절을 거론하면서 나 후보의 방식은 강경 보수이고 그러다가 결국 선거에서 진 것 아니냐고 했는데 나 후보는 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무한한 핍박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느냐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은 사실은 나경원 후보에게 좀 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시에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팀인데 이 두 분들이 조국 사태를 맞아가지고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리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감동적인 연설을 한 사람이 나경원이죠 나경원 씨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덕치니까 4일로 총선해서 본인도 낙선하고 대패를 했는데 이 원인을 강경투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경원 후보로는 매우 억울하고 이것은 자유진영으로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정도가 강경투쟁입니까? 강경투쟁은 화염병 들고 하는 게 강경투쟁이지 말로 하는 게 강경투쟁입니까? 더구나 당시에 집권 여당이 호의적인 언론의 음호 아래에서 국회 안에서 국회 밖에서 독주하고 있던 시절에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했다고 해서 이게 강경투쟁이고 이게 선거에서 진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대중 집회가 좌익에 의해서 추진될 때 그러면 손 놓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 강경이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뜻인데 자꾸 이 좌익들이 만든 프레임 거구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거구가 없습니다 거구라는 것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거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우파에 그런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바깥에서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준석 후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일부 세력, 그 핵심 세력의 머리에는 김일성이가 들어있고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다가 진실을 구겨넣겠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자들이 문재인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는 나경원보다 훨씬 더 강한 강경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노예는 자기보다 용감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감사합니다